행복방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사정도 잊지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운동신나면 렛츠고 치우 오늘은 안녕 내 이름은 하트핀 알고있겠지? 치우 오늘은 새로운 치우 열일 나요 치우 렛츠고 구독과 좋아요 정해보세요 벌써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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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헛츠고 렛츠고 치우 이바래는 메모핀의 네모 핀 빨리 왔지 어? 진짜 카페가 왔네? 네모 핀 빨리 왔지 이번에는 다섯 명 가득을 하러 갈까요? 네모 핀 아! 또 나와있는거 보다 다 같이 나와있어요 빨리 지갑하세요 이 집이 부족하다면 나한테 이렇게 태워줄디 이제 네모 핀 일단 스쿨에 먼저 데려다니고 다른 친구들 반대핀동도 있으면 무서울거야 빨리 가자 그럼 고고 스쿨에 다 왔어 이젠 이들이 가기만 하면 돼 저쪽 저쪽 잠깐만 잠깐만 붙여봐 짜잔 사과비를 연결했었지 블럭뽑 아 역시 방귀 피는 줄 빨리 잠깐 먼저 왔네 가죽 빨리 앉혀줄게 가죽 빨리 앉혀줄게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번엔 새장인 가족을 만나러 갈거야 그 옆에 바로 우리 가죽이 또 있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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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세요 체박빙시 이ßerdem 이때부터 타버릴까요 다리가 부족하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럼 갑시다 이제 먹어볼까 빨리 가보자 도착 도착 친구들이 빡쳤네 메모핑은 키가 작아서 저기 메모핑 넌 안정돼야겠어 알았어요 메모 여긴 놀이터 여긴 놀이터 라연이요 티니피틀이 던져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봐야될까라는 말이죠 네명 여기로 네명을 해볼께요 네명 한명 한명 한 명 한명 한명 이 친구는 석어보이는 데 한명 더 놔줄께요 선생님 나와라 자, 티니 윙스칼에 온 걸 축하했죠. 티니 윙스칼 처음 와서 돈을 잃을 거야. 우리의 돈소리는 이거였죠. 친구들! 내 배가 들렸죠? 너무 작아서 안 되겠는데. 들렸죠? 네! 네! 바로 피운, 바로 피운한 대답. 그래도 자꾸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. 그럼 빨리! 네! 내 아랍핑이 정말 노란 솜씨가 정말 크군요. 네! 네!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대답은 짧게! 아랍지추? 네! 자,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소개 시간이네. 자, 오늘은 티니 윙스칼에 왔습니다. 그럼 소개를 시켜줘야겠지. 한 명씩 티니핑 소개를 할 거야. 첫 번째 친구, 토닥핑! 안녕! 안녕! 내 눈은 토닥끼냐, 토닥!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내 설명이고. 다섯 번째 친구, 토닥끼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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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끼냐. 다섯 번째 친구, 토닥끼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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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끼냐. 다섯 번째 친구, 토닥끼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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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끼냐. 안녕. 이거! 아들아, 토닥끼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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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니팟 날 마침을 축하해, 티유. 또 fuera에 물티니당. 이렇게 한istani. 그럼 친구들도 내일 만나요 치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구독과 잊지 말아죠 치유 숙제도 잊지 말고 치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